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기맨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마인캠프트 야생 능력자 서바이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에게 랜덤으로 능력이 주어지고요 그 능력으로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네 다투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인기맨이고요 오늘 능력자 모드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비정상인데 다들 능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인가 자 어떤 능력이 걸릴지 기대가 되고요 자 빨리 걸렸으면 좋겠네 야 이게 걸리나요 야 이거 이게 있단 말이야? 나 무조건 확정 야 이게 걸리네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잠시 후 게임이 시작되고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다시 뽑기를 합시다 우리 다시 능력을 뽑아보는게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레디야 최고 자 사똘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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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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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어어? 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 능력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다시한번 능력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능력 사용시 일정시간동안 무적이 됩니다 무적은 대부분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며 능력 중 사용중에는 미러링 한마디로 자살능력 상대방이 상대방과 상대방도 같이 자살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 능력도 무력화되는 최강 무적인거죠 사용을 하면 이제 일정시간동안 무적이 되는거에요 정말 사기라고 해도 정말 어 말이 안되는 능력이죠 능력을 보면은 6초동안 무적이래요 6초동안 정말 사기죠 6초면은 3대1도 가능한 말도 안되는 능력이거든요 자 오늘 나무를 빨리 캐고 파밍을 빨리 한 다음에 자 오늘 멤버들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뭐야 라냥님 그렇게 빠른 스피드로 나무를 훔쳐가시면 어떡해요 손은 눈보다 빠르지 좋아서 나 진짜 능력이 여러분들 너무 좋아 이게 말이 안되는게 진짜 무적이라는거 자체가 여러분들 말이 안되잖아 근데 6초동안 무적이라는거는 어떠한 능력도 어떤 능력도 상관없이 이길 수 있다는거야 이건 카운터가 없어 이 능력은 오늘 능력자 모드 우승이다 우승할 수 있다 멤버들을 모조리 잡고 아 없어 없어 뭐야 동굴이 없네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이거 뭐죠 이거 뭐죠 뭐야 이거 어 누군가의 흔적 어 이거 무엇 어 이거 뭐야 누군가가 만든 흔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야 어 사람의 흔적이 있어 이거 뭐야 이게 이거 뭐니 뭐니 꽤나 깊게 팠는데요 안녕하세요 왜 거기 계신거에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금 아 네네 아 아니 다름이 아니라 아 다름이 아니라 네 이수거님 왜 네 무슨 일이죠 이 이 이 이 이 진짜 좋은 사람을 알고 있어가지고 이거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이거 웃음이 아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주려고 아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준다구요 누군데 요즘 또 대능력시대 아니겠습니까 대능력시대에서 좋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또 미싸겠어요 그거 그쵸 이 어 능력자 모드 서바이벌한테 능력이 좋아야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능력이 뭔데요 그래서 능력자로 저를 소개하러 왔습니다 아 능력이 무엇인데 그래서 제가 바로 그 S랭크 흔치 않은 그 S랭크 중에서 또 그나마 또 괜찮은 랭크 CP9 있다. CP9? CP9이요? 그 폭발 능력? 폭발하고 맞죠? 폭발하고 이제 쭉 날아갔다가 이제 막 딱 이제 사뿐하게 떨어지는 절대로 이미지를 맞지 않는 제 능력이 A급인데 괜찮나요? 사실 제 능력이 그렇게 나쁜 능력은 아니고 그 메딕입니다 메딕 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팀이 필요하거든요 메딕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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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딱 저한테 딱 알맞는 능력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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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팀 할래요 팀?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님한테 TP를 탈게요 그럼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야 되죠 네 어 좋아 좋아 팀 합시다 팀 합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여러가지 그 다른 사람들 그 능력을 또 제가 또 알아보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누구누구 능력을 또 알아보셨나? 제가 일단 단미원님한테 일단 제일 먼저 연락을 걸어가지고 아 단미원 네 네 단미원님의 그 능력을 한번 물어보고 왔어요 아 예예 무슨 능력이었네 딱지 물어보는 순간 이제 그 단미원님이 딱 이 랭크를 다 갈려주면서 딱 이제 그렇게 능력을 다 갈려줬죠 네 능력을 알려줬더니 아니다가 그러니까 그거인거에요 그거 뭐요? 쇼크웨이브라는 거에요 오 쇼크웨이브 진짜 좋은건데 쇼크웨이브가 여러분들 뭐냐면요 쇼크웨이브가 그 능력을 쓰면요 앞에 있는 모든 벽들을 부셔버리면서 엄청난 대미를 주는 핵폭탄 같은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그그그 이수원님 예? 철 있나요 철? 철이요 아 철 제가 그 두개 있습니다 두개 아 철 두개밖에 없어? 예 아 이거 팀 하지마요 그냥 어니? 어 어 아 네 아 제가 그 자본주의라서 어니? 그러니까 이수원님이랑 팀을 해서 정말 영광이구요 네 예스 원래 좀 템 좀 뜯어먹으려고 갔는데 템이 없네 아 어어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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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으으으에 어 뭐 이런걸 좀 보고 계세요올라오세요올라오세요 어니? 데미지를 받지 않잖아 흠 어니? 누군가가 단양한 흔적이 있는데 아 뭐야inci 다 나갔잖아 누가 어니? 쭉 가보자 쭉 가면 뭐가 나올거 같은데 좋습니다 일단 석탄 좀 개고 바로 갈게요 어니?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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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뒤를 봐라 누구인가? 누가 지금 까꿍 소리를 내었는가? 분명히 말하였어 철퇴를 기억하라고 말이야 안녕하세요 짐의 말이 곧 법이라 하였어 아아 혹시 능력이 어떻게 되세요? 그걸 맨입으로 알려달라는건가? 자 철 4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고 시작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자 능력 알려주세요 이제 수고링 아아아아악 아아악 아 이거 어떻게 되셨어요? 아 먹고 튀었습니다 아아 제 철 제 철을 먹고 튀셨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라졌죠 근데? 저분? 원래 그 빡빡머리들이 공짜 좋아해가지고 원래 다 그래요 빡빡머리들이 공짜를 좋아한다 맞아요 빡빡머리들은 다 문제가 있네요? 그쵸? 제가 빡빡머리들만 보면 화가 참을 수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 또한 대머리인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도저히 하여튼간에 어떻게 관리를 하면 그 머리가 대머리가 될 수 있는거지 이거 참 아유 보기만 해도 화가 치밀없네요 그냥 그냥 철 좀 드릴까요? 예예예 네 팀 안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왜 왜 갑자기 왜 이래서 빡빡머리들은 믿으면 안됩니다 통화 끊었습니다 여러분들 반미호한테 통화 한번 해볼까? 반미호한테 통화 한번 해볼까? 아 예예 반미호님 능력이 뭐에요 팀하면 좋잖아 팀 한번 해서 이렇게 최후의 1인까지 같이 가보자고 알려주면 뭐해줘 철 4개 줄게 철 4개 아 진짜요? 그럼 먼저 먼저 주셈 먼저 주세요 그럼 드릴게요 나 못 믿어요? 님 빡빡머리에요 혹시? 아니요 제가 왜 빡빡머리에요? 아니 빡빡머리는 믿지말라고 해가지고 아 진짜 그거 맞는 말이에요 저는 머리숱 풍성해요 제가 님한테 갈게요 지금 빡빡머리는 믿지말라고 빡빡머리는 믿지말라고 하던데 철 4개 드릴게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이거 어 줬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태태기님 네 안녕하세요 님 혹시 빡빡머리세요? 예? 아 님 빡빡이냐고 혹시 님 능력이 어떻게 되세요? 저 능력이 별로 안좋아요 철 4개 드릴테니까 혹시 알려주실? 철 4개요? 네 하나 둘 셋 넷 여기요 오우우와우 아, 라냉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빡빡이세요? 예 맞습니다 아 빡빡이야? 예 빡빡입니다 아니 빡빡이는 믿지 말라고 해가지고 누가 누구죠? 아니 그냥 우리 멤버들 전부 다 빡빡이에요 전부 다 빡빡이라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이러든지 아니 처음에 철 4개 줄 테니까 능력 알려줄래? 이러는데 아 달래요 그럼 제가 님한테 가서 철 드리면 능력 알려주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왔어요 왔어요 아 주세요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제 능력은 만약 먹고 튀면 어떻게 할 건데요? 다 먹고 튀었거든요 지금까지 저희 멤버들 다 하나 둘 셋 아니 알려주세요 제 능력은 뭐냐면은 제 능력은 야아 야아 아 이수근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까 했던 그 발언 빡빡머리는 믿지 마라 라고 하셨잖아요 예예예 정말 사실이더군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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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빡빡이머리들한테 철 4개를 주면서 능력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다 먹고 튀었습니다 정말 빡빡이들 믿으면 안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이수근님 이수근님 빡빡머리신가? 혹시? 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 빡빡머리 아니죠 네 좋았..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셨죠 모든 빡빡이머리들은 다른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요 누구인가? 아 네 이제 책장이 없어졌어요 이제 인첸트를 못하세요 아 괜찮네 이미 인첸트를 다 끝낸 참이었네 아니 이럴수가 아니 이럴수가 그리고 나의 결과물들이네 살충? 살충 살충사? 그리고 강타? 강타? 다시한번 책장이 지금 정확히 다섯번을 인첸트를 더할 수 있네 근데 놔주는게 어떻겠나 네 놓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어 기다리고 오게나 네 가겠습니다 좋았어 오케 철을 굽구요 오케 오케 이제 갑옷도 만들고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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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구 좋아좋좋아 오케 내.. 아 내건 내건 따로 뽑아야겠구나 오케 좋구 오케 오케 뭐지 철이 너무 많았던거 같은데 뭐야 너 뭔데 오오 오케 아 많이 캐셨네 이수거님 오 오오 오 내.. 내 철광석 만개가 어디갔지? 아이고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또 많이 캐주니까 제가 아 맞습니다 제가 또 아 능력이 그정도로 좋은데 뭐 이 정도의 그 나눔은 꼭 필요한 법이죠 이게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거 뭐 이거 안.. 뭐야 뭐야 안 뺏을 수가 없겠는데요 능력 쓰신거죠 자 능력 써볼까요? 능력 써볼까요 한번 뿅 좋습니다 좋습니다 능력 사용 이러면은 이제 능력이 사용이 된거죠 쩔죠? 쩔죠? 아니 나도 한번 써볼까 이야 오오 오오 그 능력이 날아다니는거잖아 오오 오오 날아다니면 응 오 이거 하늘에 대고 날아다니면 이제 쭉 날아간다 이거죠? 어 올라가 봐 날아가 봐 오오오오오 잠시만 잠시만요 오오오오 위보고 오 오오오 네 네 그 능력이 날아다니는거야 수건이 능력은 여러분들 날아다니는거죠 제 능력은 이제 무적이야 무적 여러분들 오오오오 정말 사기라고 할 수 있지 오오오오오 무적 오오오 철 굽고 이제 우리 인첸트 하고 예스 좋습니다 어니 누가 애타게 부르는데요? 아 나한테 부르는게 아닐걸 아니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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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어니? 뭐라고? 템 판다는데요? 템 판다고? 템 판다고? 안 보여 얘가 뭐야 어디 뒤에서 얘가 보여 뭐야? 내구성 3에 밀치기 3에 화염 2 강타 4 와 얘 진짜 망했구나 오오오 강타가 육도류야 강타가 육도류 강타만 6개 나왔어요 여러분들 강타가 뭐냐면요 몬스한테만 들어가는 데미지 살충은 벌레한테 거미한테만 들어가는 데미지가 살충이고 강타는 몬스한테만 들어가는 데미지 사람한테 들어가는 데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망한거겠죠? 한마디로? 안삼 안삼 그럼 돌려달라고? 알아서 돌려줄게 아 김대님 일로와봐요 안돼 안보이니까 나가다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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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리 어 어 어니? 어니? 어깨어깨 야 너 지금 철 몇개 철 64개다 오케이 가자 충분하구만 어니? 뭐라 뭐라 님 왜 무시하시면 그럼 돌려주세요 이거 템 안파심? 돌려줘야겠네 오케이 오케이 돌려드림 뒤로 좀 가셈 뒤로 좀 가셈 오케오케 아이고 아이고 실수로 용암을 빠뜨려 버렸네 오오오 오늘? 아아악 실수 아 실수 아 이거 용암을 빠트렸는데 돌려주려고 했는데 뭐니? 에음 야야야 너 다 캤어? 아 뭐야 야 머리에 머리 돌에 머리를 머리 머리를 박고 있는데? 뭐니? 이 사람 생각보다 착한 내 머리잖아 아이 그만둬 친구 그만두라고 너 참 야 우리 이제 올라가자 아까 배신한 녀석들은 팀으로 안 둘겁니다 맞아요 좋았어 좋았어 바로 이제 인첸트 하십니까 형님? 아이 모르고 바지를 아이고 모르고 바지를 아이 모르고 바지를 모르고 바지를 모르고 바지를 여섯 개만 들었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인첸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부터 자 여러분들 날카로움이 제일 좋은 인첸트입니다 날카로움 뜨게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다 날카로움 어! 날카로움 4! 아 근데 밀치기가 아 근데 밀치기가 있어 밀치기가 있으면 좀 안좋은 가능한데 한번만 더 레벨 270 남았으니까 날카로움 3 아오 괜찮은데? 날카로움 3에다가 날카로움 4까지 나왔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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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핫! 날카로움 4! 아 밀치기 2 있어 근데 또 아아 혹시 모루 만들 수 있나 모루? 모루요 형님? 어 모루만 있으면 날카로움 5 만들 수 있어 잠시만요 하늘에 간절히 배면 모루가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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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갑옷도 여러분들 지을게요 보호가 뜨게끔 보호사함 좋고 보호? 보호만 뜨면 돼 보호 보호사함? 오오 인첸트 운봐? 내구성 아 아깝다 아 신짱 아아 아 됐다 오케이 보호사함? 보호사함 투구? 보호사함 바지? 보호사함? 뭐야 바지를 모르고 두개 질렀네? 어? 보호사함? 그리고 보호 오케이 오케이 아 바지다 하나 줄게 보호사함 하나 줄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너 이거 뭐해 도끼 도끼로 싸우게? 보호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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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행운쓰리면 나무케면 많이 나오는거잖아 여기 우와 이거 진짜 사기다 근데 근데 굳이 그걸? 자 이렇게 날카로운 4검이랑요 날카로운 4검을 합치면 날카로운 5가 됩니다 우와 마검이다 마검 떴다 마검 날카로운 5가 떴죠 이거는 완전 사기죠 자 그리고 밀치기를 뺄 수 있어요 책으로 내가 알기로는 자 책으로 밀치기를 못 빼는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있겠습니다 날카로운 3검 줄까? 필요 있으면 말해 아 저요 저요 저 주세요 저 아 잠시만 저 도키 쓰는구나 오 보호 4투구? 오케이 신발만 신발만 아 화염 3 아 아 저는 이제 레벨이 다 됐기 때문에 끝 잠시만 저 아직 120 남았거든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 그러면 바지만 해줘 아예 신발만 와 나 이거 질 수가 없겠는데 보호 능력에다가 아예 무적 능력에다가 날카로움 5에다가 야 이거 진짜 이거 완전 난리 났다 잠시만 그러면은 일단 제 모자부터 마저 만들고 용암 용암도 미리 만들어 놔야겠다 아 용암이 아니지 그 그거 할게요 여러분들 물도 퍼 놓을게요 이거 신발 만들어 달라고요? 그쵸 신발 아이 아이 잠깐만 어 어 신발만 신발만 만들어주세요 신발만 아니다 신발을 제가 이게 어차피 전 그 착지를 안 받으니까 이걸 쓰십시오 아니 보호 3에 가벼운 착지 빠 오 좋다 예스 완전 좋다 이거 완전 사기다 자 보 5 보 4 보 3 보 3 보 3 그리고 칼은 날카로움 5 완전 마검 완전 마검 입니다 좋죠? 오오오오오 오 저도 그럼 바로 저도 도끼 한번 인치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작합니다 자 통합아 1로 모이세요 지상으로 올라오시고 오케이 아 뿌확 뿌확 당신들 죽었어 당신들 이제 시작하고 탈락하면 택은 하세요 네 안봐준다 자 이제 뭐etrack 지상으로 올라와 다 올라와있다 나를 막을 수 없으셈 분명히 말하였어 절대를 기억하라고 말이야 제가 금부정입니다 가라 금부정 자 여러분들 무적 해제 있고 만나면 싸운다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싸우면 돼 저 아래 저 멍청한 녀석부터 죽이죠 가자 금부정 예 그 그게 나는 아니겠지 야 빨리와 이수근 빨리 싸우냐고 어디갔어요 어디갔어요 아래에 있어 바로 아래 내려와 가자 야 이건 질수가 없다 어 뭐야 타미호 죽었다 이 자식 좀 빼마 좀 빼마 내 대겐 이거 뭔줄알아 으아아아 으앗 으아앗 물을 뿌려서 도망을 치겠다 이리와 이 돼지야 일로와 싸워보자 싸워 보자 내가 얼마나 센지 보여줄게 으어아아아아아 아 å å å å å å å 야 뭐야? 야 어디갔어? 나 싸우고 싶었는데 죽었는데? 어니? 이 손 이겼어? 아 저 지금 도망가오 있어요 어디갔어? 어디있는데? 내가 없애줄께 없애줄께 어니? 방금 어 저기있어요 저기있어요 저 친구에요 저 친구 이녀석 야 김미야 일로와라 내가 너한테 아까 못줬던 템을 주겠다 일로와 견제하고 오겠습니다! 어니? 이하! 지하! 날라가는데 받아쳤는데? 아! 아 이제 그만! 고격을 하고 있어요. 절퇴를 기억하라 했을텐데. 어 어어. 쟤 능력 사기인데? 누구 남았어? 자 라작 남았고, 쥐늘때 있네? 쥐늘때까지? 일로와 일로와. 쥐늘때 나 템 줄게 일로와봐. 나 템줄게 얘 인첸트가 안되있네 나 템줄게 템줄게 일로와봐 일로와봐 여기 서봐 여기 서봐 여기 서봐 템줄게 자 아까 내가 먹었던게 있거든 자 이거 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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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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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얘 어디갔어? 뭐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나갔는데 게임은? 게임은 왜 나갔어? 저기 라장이 있어요 어디어디어디 언덕에 올라가고 있어요 요녀석 이 녀석 이 녀석 가만 두지 않겠다군 어디어디어디 사실 나는 쥐닛대로 팀이었다 이럴 수가 이런 대신자녀석 으하하 쥐닛대로 돌격하자 쥐닛대로 쥐닛대로 돌격해라 죽여라 사실 나는 이수근이랑 계속 팀이었다 널 혼란시키기 위해선 쥐이 쥐닛대로 야 어디갔어? 게임을 또 나갔는데? 뭐야 야 이런게 어딨어 너 어딨어? 여깄네 음 오이 오이 믿고있어 딱오친구 흐흫 아 라장 어딨어 근데 안보여 저기 저기 언덕에 있어요 언덕에 제가 사냥하고 오겠습니다 좋다 능력 빨리 죽이고 오라구 제가 빠르게 잡고 오겠습니다 빨리 죽이고 오라구 라장 이 녀석 어디있는거야 어 아니 혼을 내켜주겠어 어 저기 물항아리를 만들었네 저기다가 뭐야 얘 어딨어 어디 숨어있는거야 어디있는거야 어디있는거야 여깃구만 아니구만 아니구만 우린 팀이라그 누가 나 때렸는데 얘 어디갔어 얘 안보이는데 어 저긴 누가있어요 오케오케오케 가자구 가다구 오케오케오케 신중하게 칼질해 내가 잡는다구 아하 죽었어 죽었어 살려달라구 지는거 아냐 난 템 먹고 여기서 템 먹고 야오 아 이 친구 능력이 투명이예요 능력이 투명이라고? 아 능력이 투명이였구나 어쩐지 계속 사라진다했어 나가는게 아니었구나 맞아요 맞아요 이 녀석을 지는대 이 녀석 이 녀석 어디간거야 내가 제가 앞으로 오겠습니다 지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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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지는대 P1이다 지는대 P1이다 지는대 P1 어 어 어 이 녀석 내가 앞을 보겠습니다 이 녀석 어어 투명이야 투명이야 근처에 있어 근처에 있는게 분명해 아 투명 죽음 tout 잠시만 기다려보라구 아 동류 싸워보라구 정정 전에 싸워보라구 어 살려달라구 이 녀석 어딜 뒤를 뒤를 논이 싸워보라고 정정전 싸워보라고 살려달라고 어 이녀성 이녀성 어디로 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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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ghters 벽 고ㅣ 오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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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딸에 노렀째 이 자식 아아앗아루아앗아루아 에잇 도망이지다고 잠시만 기다려 보셉시오 저희들 지금 저희들 잡는게 문적 아닙니다 주위드 P1 주위드 P1이야 P 없어 P 없어 아유 두명 썼어 아유 재빨라 아우 야 골라 아우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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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능력 빠졌어 잡았다 잡았다 도망을 치시라 큰일났다 큰일났다 와 나 방어력이 너무 좋아도 피가 안달잖아 덤벼라 안겠다고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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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로 던지면 넌 뭘 할수있지 이 도끼로 말하자면 에잇 도끼로 던고 낚일줄 알고 속을줄 알고 내가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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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이럴 수가 도망친다구 은에 에잇 이 게임 빨리 끝내야겠어 에잇 안타는... 너무 단단해요. 남자답게 덤벼라. 벗어라. 남자답게.. 벗고 싸우자 이 말입니까? 어어! 덤벼라! 이야! 이 자식! 이야! 한번에 잡는다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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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수고했다.